유튜브 바이브 스툴 성경을 여행하다 33번째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구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박해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예언하셨던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들 파괴될 것이다 예언하셨죠.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과 함께 또한 동시에 네로의 등장과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등장으로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것까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모든 성경을 여행하다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은 그리스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동방이고 왼쪽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쪽은 스페인 이쪽이 서방지역입니다. 여기 동방지역에서는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교회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바울이 이제 서방지역 사역은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서방전도 손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앞서 동방지역을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까지 돌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거뒀던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유명인사죠.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가두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로마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재판을 받겠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짤없이 로마로 보내야 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하고 배를 태워서 바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군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크레타, 크레타 섬에서 다시 갈아타고 쭉 가는 길에 유라굴러라는 동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몰타 섬에서 헤엄쳐서 갔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로마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기보다 가택연금, 가택연금에 2년 동안 감금당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이 62에서 64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62에서 64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64년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풀려나고 난 이후에 바로 곧 이어서 대화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대화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로마 지역의 14개 중에 10개가 불타게 됩니다. 서울시의 용산구, 잠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 중에 14개 중에 10개가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수도가 다 잿더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게 되고요. 네로는 이것에 대한 희생양,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소수민족 중에, 소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방화범으로 지목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실되지 않은 4개 구역에 그리스오인들이 많이 살았다. 이런 신박한 이유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많은 큰 제국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기발한 방법으로 네로 황제는 그리스오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순규를 당하게 되고 이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거는 카타콤, 카타콤은 로마인들 부자들의 무덤이죠.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 예배. 이때 자신들만의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물고기 이런 것도 그때 나왔고요. 로마의 대박해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로마 박해 시대 가운데 기록된 책들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아마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졌던 책인 것 같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박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년 뒤에 바울이 다시 가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남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도 이제 로마 대박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을 잊지 말자. 너희들에게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 여기지 말고 그리스조 고란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뭔가 박해 상황 가운데 던질 만한 그런 교훈들 같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없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만 어떤 구약적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박해는 피하고 그런 그리스조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옛 구약 가지고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ADM 66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찰입니다. 성전세와 관련이 또 있는데요. 어쨌든 66년, 67년 쭉 로마에 군단병들이 출전하게 되고 초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선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 대화재가 벌어지고 네로의 기행들이 또 이어지고 그러다가 원로원이 네로를 로마의 반역자로 규정하죠. 그러다가 네로가 도망가다가 68년 6월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타시우스, 그의 아들 티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황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베스타시우스가 황제가 되자 그의 아들을 보내서 유대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AD 70년에 유대가 드디어 함락되게 되고 이 함락될 때 AD 70년에 유대 마지막 로마 항전이 벌어질 때 천명 정도가 도망쳐서 사해바다 근처에 헤롯이 지은 마사다 요새 꼭대기 올라가서 3년간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높은 고지대에 있으니까 로마 군담병들도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도 토대를 다 쌓고 난 이후에 3년 걸립니다. 토대를 쌓고 난 이후에 여기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 군이 쳐들어오기 바로 전날 밤 이 천명이 함께 자살을 합니다. 이때 여자 2명, 남자 5명이 생존했는데 이들에 의해서 마사다 바로 전날 밤 로마 군에게 점령 무너지기 전날 밤 자결했던 그 참상을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를 잃었던 참혹한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군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날은 꼭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저는 AD 70년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언을 했죠. 항전이 일어나면서 티투스에 의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고 도시를 탈출하는 자만 붙잡아서 처형한 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없어질 정도로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방전 당시 전쟁 때문에 사망한 자만 110만 명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전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되 이 건물을 보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바로 AD 33년경에 AD 70년을 바라보면서 예고했던 예수님의 예언이죠. 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인 거죠. 자 이제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책인 게시록. 게시록의 배경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은 도미티아노스 황제 바로 네로 황제 다음으로 바로 다음 왕은 아닌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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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인데 네로보다 훨씬 더 박해의 강도가 강했던 왕입니다. 도미티아노스 황제도 자기를 떼어수라고 불러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조인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로마는 곧 멸망할 인간 제국일 뿐이다. 영원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라. 뭐 그런 메시지를 전졌던 게 게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게시록은 좀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인경의 상징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구약성경의 그런 상징들을 많이 동원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소를 보면 뜨인돌이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소의 어떤 그런 사상, 다니엘소의 표현들도 많이 빌려서 게시록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이란 책은 바로 로마의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옛 바벨론이 바벨론이 70년만에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로마도 그렇게 급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서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주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사회에서 66장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문을 새롭게 하느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새로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례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로로 타리로다. 그렇게 마지막 최종 승리를 선언하며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1화에서 33화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성경을 여행하다. 이 컨텐츠는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성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책으로도 만들어졌으니까 책과 함께 또 살펴보면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